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 그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이 확 달라집니다 사람의 믿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바꿉니다 저에게 상담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솔직히 다 응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만 그냥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메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담해오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크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인데 믿음이 적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사님 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분의 믿음이 어느 믿음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니까요 믿음이 강해지기를, 큰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월요일 젊은이 교회 부모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월요일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젊은이 교회 새벽 기도회가 모이는 비전홀에 가는데 계단에서 어느 여성도님 한 분이 저를 붙들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상담과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세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저를 만나려고 새벽에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나름대로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렸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 예수님도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셨어요 제가 그 성도님을 뵙고 너무 짧은 시간에 밖에는 상담해 드릴 수도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암에 걸리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립니다 참 귀한 목사님도 암에 걸립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버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여성도님의 문제는 자기에게 암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직은 없으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지만 암이라고 하는 문제에 딱 부딪혀 보니까 그 믿음이 그 암이라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크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암을 통해서 성도님의 믿음을 놀라웠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게 암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잠깐 기도해 드리고 저는 젊은이 교회에 설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암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과 암이 생겼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인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조동욱 성교사님 인도에 가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거기서 큰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사역이 너무너무 놀라웠게 일어나고 있는 때 인도 정부의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 한국 성교사 중에 사역을 잘하는 성교사님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일을 만나고 그 모든 신학교와 사역지를 다 내려놓고 인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지난주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추방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너무 마음에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신학교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전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가 인도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자립하고 또 현지화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신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만나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은 믿음이 달라지면 기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구하는 대로 즉각 즉각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운 분들의 도움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도 성교사님도 또 어느 기관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도와달라는 요청이 매일로 전화로 계속 많이 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 마음에서부터 짜증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이걸 다 도와줄 수 있나 아니 그렇게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세요 남을 돕는 일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복이다 도와도 짜증나게 억지로 인색하게 그렇게 돕는 것은 복을 걷어 차는 것이란 잠원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여러분은 구제가 좋습니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기쁩니까? 자꾸 받으면 더 기쁩니까? 또 도와달라고 그러면 더 기쁩니까?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그게 좋을 리가 없죠 자꾸 도와달라는 사람 많으면 그게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달라지면 아 이게 내가 복이구나 나에게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은 것이 이게 복이구나 어떻든지 없는 것 가지고 도울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도와 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못 돕는 경우는 그건 내 책임은 아니에요 남의 거 도죽질해서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마음이 들면 복을 걷어 차는 거예요 도울 수도 있는데 안 도왔다 이건 복을 걷어 차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믿음이 커야 하는데 이 믿음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은 것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커지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커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입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떤 청년과 상담을 했는데 어느 자매와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를 나오는 자매예요 자기와 결혼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자기는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자매와 결혼하려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상담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아주 희귀한 분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분들만 이렇게 한 천명 가까이 모였지만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영국의 아주 위대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국의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킨 아주 유명한 분이죠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억지로 말려서 당신의 사명은 영국 국회에 들어가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 당신이 섬겨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가 평생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학습들을 폐지하는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당시 영국 수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윌리엄 피트를 데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윌리엄 피트도 기독교인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날 설교하신 분은 리차드 세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대단히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날 윌리엄 윌버포스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경험한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했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는 시간에 함께 갔던 영국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트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이지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네 그분은 영국 수상이에요 아주 지성적인 분이고 그분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그 설교에서 받았는데 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죠 지혜와 개시의 용으로 역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것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당연히 계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어지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알고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신 사람은 그걸 깨닫고 믿게 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이 참 여러 가지로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가 구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하나만 이야기해 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구할까 그게 진짜 내가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모세는 무엇을 구했나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국의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 서서 모세는 오직 주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걸 주님께 구했어요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돈, 건강, 성공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눈이 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뒤따라 오는 것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 것이구나 두 번째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불의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뜨여야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이 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지혜와 개시의 용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이 받을 그 영광스러운 상급의 풍성함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기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서 받는 성도의 상급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보는 관점도 처리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성지술래에 갔다가 요르단을 보는 여정에서 가이드하는 집사님이 참 귀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갑작스럽게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하루는 종일 먼 길을 여행을 하던 날 마지막 숙소로 돌아가면서 그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드시죠? 그러나 이제 집에 갑니다 밤이 늦고 배가 고파도 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두워도 걱정 없고 배고파도 걱정 없습니다 집이 있으니까요 성지술래가 피곤한 여정이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피곤함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할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죽고 난 다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정말 성지술래를 하면서 여러 많은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참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가 받을 상급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마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서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그럼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거죠 집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없어요 그건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일이 힘들었던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밤이 되었는데 갈 집이 없어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 인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돌아갈 집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갈 집이 분명해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그러면 죽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요? 죽음 이후에 돌아갈 집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가 받을 그 풍성한 영광스러운 상급에 대해서 진짜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 눈이, 그 은혜의 눈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아마 그들은 그 순간에 자기 주변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족 중이나 친척 중이나 또는 친구 중이나 직장 동료 중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었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아마 원망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였으니까 자기들은 믿고 있으면서도 왜 말해주지 않았지 우리가 전도했지요 수많은 사람이 노방전도도 했고 그런데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좀 거부하고 귀찮아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좀 끌고 하나님을 믿게 좀 해주지 그런 원망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많이 왜 그렇게 전도 안 해줬을까 마지막에 가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산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돈 쓰는 것도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가 받을 상급의 그 풍성함을 모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히 바보같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경상북도 문경 그 지역은 금광과 석탄 광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무슨 변변한 산업이 없었던 때 그때는 우리나라의 주 산업이 광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경 그 점촌 그 조그만 도시 소읍인데도 여관이 100개가 넘었을 정도로 일제시대 때 그렇게 그 돈이 풍족했던 지역입니다 일본이 물러가면서 그 탄광 지분의 60%를 물려받은 장노님이 계셨습니다 황용석 장노님이라고 저에게는 저의 작은 외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그 정도의 지분이면 우리나라를 사도 살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용석 장노님께서 그 지분을 다 교회에 바쳤어요 그래서 예배당 털을 사고 예배당도 짓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에 그 돈을 다 바쳤습니다 당시는 1954년 전쟁 고아 10명을 시작으로 신망애우건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5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렇게 졸업을 시켜서 문경의 고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려지는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신망애우건의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장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그런 글이 벽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감지막하게 그 벽에 그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늘 그 장노님께서 그 글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 고아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하던 글입니다 고아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가르쳤던 그런 고아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 자녀들이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재산 물려받은 거 돈 물려받은 거 하나 없습니다 그 엄청난 광산 지분을 받고도 자녀들에게는 제대로 하나 돈 물려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다 명문대학 다 나오고 남자 형제 다섯은 다 아로테시 장교 출신이고 아버지로부터 돈 물려받은 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물려받아서 다 잘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그렇게 못해 그 엄청난 재정적인 지분을 어떻게 그렇게 다 교회에다가 받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다가 돌아오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성도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지금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어리석게 사용해요 아끼고 모았어요 아끼고 모았어요 인색하게 살았어요 뭐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아끼고 모아서 좀 남아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는 것은 무엇만 남지요? 남 도운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만 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했냐? 아끼고 모으고 인색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지나고 나면 어디 갔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남 돕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요 소망의 눈이 뜨인 사람은 돈 쓰는 것도 다르고 시간 쓰는 것도 달라요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상급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소망은 계속 아주 작은 것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가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아는 은혜입니다 19절에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건 뭘 의심이 돼요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시고 내가 구원 받은 것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 안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아 놀라운 능력이 큰 권능을 행하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공주대학교 교수였던 백기현 교수님 대전중앙교회 권사님이십니다 52년 동안 곱추였던 분 그분이 그 곱추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간증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정도 요즘 초등학교는 애들도 크지요 옛날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의 키밖에 안 됩니다 52년을 곱추로 살았어요 허리가 펴지긴 했지만 키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에 발판을 놓고서 그 위에 올라가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음대 교수시고 그리고 대전중앙교회 지휘자시고 오페라 연주도 하신 대단한 분입니다만 육신의 장애 때문에 늘 열등감과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겹쳐 있을 때 산에 기도원에서 열리는 그런 집회에 누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억지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장소에 사람이 이미 다 들어차 있어서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맨 앞자리밖에 없었어요 보통은 자기가 곱추이기 때문에 뒷자리에서 벽에다가 등을 대고 이렇게 보통은 집회에 가도 앉았는데 그날은 너무 늦게 가니까 이미 뒷자리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결국 그날 안내하는 사람이 불러서 맨 앞자리로 나와 앉았어요 그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유별나게 아멘을 강조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그러다가 두 손 들고 아멘시키는 이런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 겉으로는 사람이 참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아주 공손하게 태도를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던 이 백경 권사님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앉은 자리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도 너무 싫고 그런데다가 또 그날 따라 설교하는 강사님이 또 아멘을 엄청 강조하고 손가락질해가면서 아멘 안 한다고 막 야단치고 그런데다가 이제는 두 손 들고 아멘까지 시키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그런데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설교는 시작이 됐고 거기서 뚜벅뚜벅 나갈 기도 용기가 안 생기고 그 순간에 탁 들은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자 어떻게 하냐 시키는 대로 하자 그런데 요 한 시간이라도 하라는 대로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그냥 정했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두 손 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고 결심을 했으니까 뭐 싫다 말다 생각하지 않고 두 손 들고 아멘 했죠 그러고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안 들었는데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가 계속 손 들고 있는 남편 이 사람 또 한성질 하는 사람이니까 강사님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그랬지 내리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 건 줄 알고 여보 내려요 내려 사실 그 집회장에 기도원에 집회를 하는데 맨 앞에 앉은 사람이 두 손 들고 계속 서 있으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안 내려와 손이 안 내려와 본인도 당황스럽고 옆에 있는 아내도 당황스럽고 뒷사람도 난감하고 강사님이 보니까 아 주의 성령께서 저를 만지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주께서 당신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온 몸을 뒤틀고 만지시기 시작하시면서 결국 척추가 깨끗하게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정말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능력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갈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5월 화수 3일 동안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를 했습니다 25가정 모여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 세미나 끝나고 오신 부부들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부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 권사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날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임박했는데 말씀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급히 뒤에 있는 산책 코스 등산 코스를 걸어오면 딱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급히 운동화를 신고 마음에 조금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시간이 맞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갔다 오자 그리고는 부리나케 산으로 올라가려고 나왔죠 계단을 타고 내려갈까 늘 계단 타고 내려가다가 오늘은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가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불쭉 들어서 늘 다니던 길이 아닌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보니까 저쪽 편 쪽에서 어느 남자분이 오시는데 이번 행복 플러스에 참석하신 분 같아요 순간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만나서 인사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빠듯한데 산에 올라갔다 올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사를 나누지 그리고는 부리나케 콘도를 나와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곡길을 따라서 이렇게 산을 따라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그 길목에서 그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길에서 그러면서 저를 보고는 너무 반가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진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수면 장애가 있으세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한숨을 못 주무셨대요 수면제 를 먹어야 되나 원주에 가서 수면제 를 사서 먹어야 되나 약 안 먹고 어떻든지 치유받고 싶은데 그동안에는 오랜 기간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수면제 약보다도 아 유기성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더래요 그런데 밤에 저를 찾아오기도 그랬고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아침에 바깥에 나와서 잠깐이라도 걸으려고 나오니까 저기서 제가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만나게도 하시니 목사님 만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쌩! 하고 산을 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갔나 하고 이렇게 쭉 뒤따라서 하다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돌아가야 되나 그러는데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운동이 뭐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었던 그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산으로 올라갔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면 장애가 있었고 그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과 모든 봉사자들이 함께 모든 일정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항아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안수하여 깨끗하게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숙조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 이분이 잠을 잘 잤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시도록 그러나 오랫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는데 잘 주무셨을까 만나보고도 싶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기만 힘쓰게 하라 그래서 아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날은 제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있는 쪽으로 가도 없으세요 먼저 가셨는지 나중에 나오실지도 모르니까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그리고는 이제 산을 향해 올라가는데 어제 그분이 기다리셨던 그쪽으로 내가 산을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만났을 수도 있지 않겠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반대쪽 방향에서 내려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먼저 움직였으면 또 못 만날 뻔했던 그날도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죠 첫째 날에는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만났고 두 번째 날에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만나게 하셨어요 궁금했었어요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대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젯밤에 잠을 잘 다셨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잠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 구하기만 힘쓰시라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지냈던 일들 또 하나님이셨던 은혜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쭉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3일 동안에 가정 세미나 기간이지만 주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저는 오늘 밤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은 오늘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이 그냥 내 생각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오늘 밤에 오셨나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놀라웠게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실험을 해야 됩니다 193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는데 그때 중국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교회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단적인 조직도 잘 갖추어지고 그리고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도 아주 풍성한 제대로 된 이런 제도화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그렇게 기대하는 이런 믿음은 없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비슷합니다 예배당도 있어요 목사님도 계세요 성교사님도 계세요 신학교도 있어요 교인들도 있어요 교회 조직도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데 또 한 부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어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믿고 그렇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형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193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모든 교회문 다 닫고 모든 목사님들은 다 붙잡혀가고 모든 선교사들은 다 출방당하고 모든 신학교 다 폐쇄되고 전도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 제도화된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중국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교회가 더 강하게 살아남았어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당이 폐쇄가 되고 목사가 잡혀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늘 주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오히려 더 부응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이 한때는 양반, 상놈, 후변이 엄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상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양반과 상놈은 도무지 같은 부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사는 삶을 펼쳐보면 양반이라고 왕족이라고 대단한 거 없었어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 겪었어요 슬픔 다 겪었어요 양반이라고 왕족이라고 별다르게 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집안이 어째서? 배운 것이 어때서? 인물이 어때서? 배경이 어때서? 완전 착각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오직 하나님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오대양 육대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말 능력 그 자체이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단순히 믿고 그리고 오직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